deer. 사슴입니다. 사슴이 포수를 만나면 어떻게? 뛰어서 달아나잖아요. 그렇죠? 뛰어서 달아나고 있는 얘는 누구예요? 사슴이에요. 뛰어 달아난다. 잘 뛰죠? 사슴은. 뛰어. 그래서 deer. er 발음. d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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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번. deer. deer. 뛰어 달아나는 누구예요? 사슴이에요. deer. 뛰어. 따라하세요. deer. 뛰어. 그래서 사슴이에요. deer. 걸. l 발음 또 나왔네요. 그렇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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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갈매기는 어떻게 울어요? 걸. 걸. 따라하세요. 걸. 그래서 걸. 걸. 누구예요? 갈매기. 알겠죠? 바닷가 가면은 걸. 걸. 나개지까지 하면서 걸. 걸. 갈매기예요. 걸. 갈매기. 자, 헉. 자, 매인데요. 일단 이 발음 설명드릴게요. 자,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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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어. 그래서 헉. 입을 약간 좀, 입 안이 좀 커져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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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이 아니에요. 헉. 헉. 알겠죠? 오와 어의 중간 발음. 좀 애매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헉. 자, 그리고 이거는 길게니까는 헉. 됐죠? 그래서 매인데. 자, 매가 먹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혹채가잖아요. 그렇죠? 혹채가는 누구예요? 얘는? 매예요. 매. 자, 같이 해보죠. 헉. 자, 혹. 자, 행동까지 해보세요. 혹. 혹. 자, 매가 혹채가는 거예요. 혹. 행동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마우스. 생쥐입니다. 자, 미키 마우스는 생쥐죠. 미키 마우스는 생쥐예요. 생쥐를 만화로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컴퓨터의 마우스도 생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마우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 미키 마우스. 아, 생쥐구나. 같이 해보죠? 마우스. 마우스. 아울. 자, 올빼미예요. 자, 올빼미는 또 어떻게 굴까요? 아울. 반만 되면 아울. 아울.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세요. 아울. 따라하세요. 이렇게 울음소리로 아울. 그래서 아울 하면은 올빼미입니다. 다시 한 번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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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L 발음이 있죠?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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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 하고 우는 올빼미예요. 알겠죠? 올빼미. 아멘.